공병호 TV의 공병호 더욱더 위축시키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권력을 진 사람들은 죄정신이 아닌 같습니다. 이길 수가 있다면 모든 그런 최악의 정책을 다 사용할 그런 완벽한 자세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연세대 경제학과의 성태용 교수가 4월 7일 날 중앙일보에 기구한 가계, 기업, 정부 쓸 돈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충격이 덮쳤다는 그런 칼럼은 실정 분석의 바탕을 두고 코로나19 사태 전후에 한국 경제 실상을 상당히 잘 파헤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고 저의 간단한 해설을 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모두 쓸 돈이 없다. 여기서 모두는 모든 경제 주체를 탑니다. 가계, 기업, 정부. 성교수의 주장입니다. 2019년 정부가 거두들인 세금 수입은 정부가 목표로 정한 세입 예산에 비해서 부족해서 2014년 이후에 5년 만에 결손이 발생했다. 2018년부터 최고 법인세율을 22%에서 25%를 올렸지만 기업 실적 악화로 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법인세 수입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상속정려세, 부가가치세를 세입 예산보다 더 거두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조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거두 돈은 오히려 부족해진 것이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수입을 증가시키려면 경기가 좋게 만들면 됩니다. 세율을 올려서 절대 세금 수입을 증가시킬 수 없죠. 경기를 악화시키는 정책을 잔뜩 세상에 내놓고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세금 수입을 절대로 증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이런 세금 수입과 관련된 기본 상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세금 수입이 부족하면 그냥 세율 올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경제를 가라앉히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도 큰일입니다. 세금 수입 부족하면 그냥 세율 올리면 된다. 세율을 때리는 세원 자체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세금 수입을 확보하겠습니까?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위에 배를 가르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시암탁을 잡아먹지 않을지 걱정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태윤 교수 주장입니다. 세금 인상이 그 위에 배를 가르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세금 정책과 지출 예산 편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세율 자꾸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돈 펑펑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완곡하게 고급스럽게 표현한 겁니다. 성교수 주장은 다시 계속됩니다. 경기 악화와 소득 감소로 올해 정부가 거둘 수 있는 세금 수입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 경제 성장률 자체도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수치 대부분이 정부 지출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세금을 때릴 수 있는 세원 자체가 쪼그라든다는 것을 뜻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경제 성장률의 대부분이란 것은 세금을 투입해서 유지되는 경제 성장률이기 때문에 정부 지출은 전혀 기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시암탁을 잡아먹고 있는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위에 배를 가르는 거나 시암탁 잡아먹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당장 정부가 쓰고 싶은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징벌적 보유세처럼 계속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율을 올리게 되면 나라 경제는 계속 쪼그라드는 것이죠.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처분 소득에서 세금을 자꾸 빼내가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민간 소비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래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정부는 분수 넘게 돈을 썼다. 2019년 경제 성장률 2.0% 가운데서 민간은 4분의 1 정도인 0.5%를 차지했고 그 3배인 1.5%는 정부 부분에서 기여했다. 정부가 세금을 때려 부어가서 1.5%를 유지했다는 것이죠. 정부 지출이 평창하면서 재정적자가 커지게 되고 2020년도 관리재정 수지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4%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위기 이후에 대규모 재정이 동원됐던 1998년도 나라가 아주 어려웠던 1998년도에 바로 관리재정 수지 적자 규모가 국내 총생산 대비 4.7%이라는 거죠. 그 적자 이후에 가장 큰 폭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도 계속 돈을 쓰겠다는 것이죠. 완전히 깡통 찬 다음에 멈췄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무리한 정부 정책이 모두를 힘들게 했다. 무리한 정책이 모두를 힘들게 했다. 성태훈 연세대학교 교수 이야기입니다. 임금 같은 주요 가격 변수에 정부가 무리해서 개입하는 과정에서 시장 메커니즘과 괴리된 정책을 수행한 그 결과 가계 기업 모두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서 경기 부진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담마저 상당히 커진 것이다. 결국 가계나 기업 정부 모두가 쓸 곳은 많은데 돈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 메커니즘의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사악한 정책을 써가지고 경기를 줄인 다음에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또 세금을 때려야 되니까 더 세율을 올려서 세금을 더 강제로 끌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책을 가지고 경제를 망가뜨리고 그 다음 세금을 끌어들여가 쓸데없는 짓을 또 투입해가지고 경제를 망가뜨리는 그런 상황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운전권을 이끄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경제의 주체가 민간이 돼야 활력이 살아난다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세금이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오지 않지 않습니까 세금이 발건력으로 오지 않지 않습니까 민간이 쓸 수 있는 돈을 끌어댕겨야 될 거 아닙니까 민간이 쓸 돈이 없지 않습니까 민간이 쓰는 돈과 정부의 돈이 쓰는 효과가 민간이 쓰는 돈이 훨씬 더 큰데 정부가 계속 돈을 끌어다가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민간은 점점점점 위축되고 정부의 돈이란 것은 많은 부분이 낭비될 수밖에 없으니까 나라 경제가 계속 가라있는 거죠. 좌파 정책을 시행했던 대다수 국가들이 가는 길로 한국이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현재 방식의 정부 대응은 더욱 큰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성태형 교수 주장입니다. 모든 사람을 골고루 지원하는 방식은 효과도 적고 지속도 어려우며 재정에 부담이 되어 장기화 가능성이 있는 위기 상황에서는 대응 실탄을 소지할 뿐이다. 지금 쓰는 긴급재난구호금 지원금 이런 것이 얼마나 위험한 정책인지를 성태형 교수가 좀 더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다시 성교수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예기치 않게 직격탄을 맞은 부문 산업의 노동자 및 기업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자리를 보존하는 데 돈을 써야 하는 이야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거치고 유동성 위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지 않는 쪽에 지원 정책을 써야 된다는 것이다. 돈을 그냥 나눠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이미 한국경제는 2019년 말에 경제 위기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실물 위기는 가장 큰 조위는 정부 정책 실패 때문입니다. 현재처럼 재정을 뿌려서 경제를 살릴 수 없고 더 큰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연체된 경제학과 성태훈 교수의 분석은 아주 정확합니다. 4.15 총선에서 더 많은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착화해야 하고 여당으로 하여금 정부 정책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건강한 야당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역구는 2번을 지지해 주시고 비례대표는 4번 미래한국당을 2번과 4번을 각각 지지해서 여러분이 던지는 표가 죽은 표가 되지 않도록 대표적인 그런 야당이 문재인 정권의 정책 방향을 수정하도록 그렇게 힘을 밀어줘야 됩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차선도 아니지만 그러면 3선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그런 선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